궁합이 문단 caller 크리스도 нак들은 겉abe 죠 셔야죠 으 음 그 으 으 계란 여러분들 은닷는 적을erel 과일 파슬리 그리고 레몬에 넣어줍니다. 기름 наши 스타를 많이 넣어줍니다. 오우 재밌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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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해 곱창 팽이버섯 짜장떡 치킨 그래서 팽이버섯에 jedes 마리 짜장떡 어느정도 두개 야옹이 저거 진짜 맛있어 음 응 오늘의 배가 좋은 물 응 으흐흐흐 모짜렐라 물을 먹으러 물을 먹으러 물을 먹으러 폭밥이 밀가루 소금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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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zyć aproach roux 와~~ 너무 많다 오, 맛있는데? 모구모구 중에 제일 맛있어 오, 맛있는데? 모구모구 중에 제일 맛있어 음, 고소 햄버거 좋아하니까 오 아, 목마르네? 콜라 한잔 아, 아, 아 콜라맛 난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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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나오네 음 맛있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굿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먹어봤어 음 음 맛있구만 음 음 뭐요 이거? 음 와아.. 스프링스 뭐지? 맛있어 똑같아 응, 맛있네 뭐야 이거 오, 소다만 이거 먹는 거 맞아? 이거 먹는 거 맞아? 안 되겠네 이거 봐봐 먹을래? 맛있지? 너무 나이다 좀 도와줘 오늘 힘들다 오 왜왜왜왜 냄새 이상한데? 어? 뭐야? 뭐야 뭐야 반대쪽 반대쪽 와, 셔 이거 왜왜왜왜왜 어? 어?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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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이거.. 뭐지? 어떻게 넣은거야? 오! 괜찮나 본데? 너무 맛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맛있어? 맛있다고? 맛있어? 맛있다고? 우와 뭐야 이거 맛있고 짜잔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맛있다 맛있을때